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노출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? 솔다 요런 스티커 옷을 입었을 때 막 요렇게 보이니까 벗은 버전도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이거 잘못해서 클릭하면 싹 벗겨진다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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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 고쳐줄걸? 알았어 내가 옷 많이 껴입고 올게 기다려요 나 곰돌이 하나씩 뗀다 이거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곰돌이 다 뗐어 지금 다 뗐어? 다 뗐어? 미안해 저기 저기 잠깐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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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도와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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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어디 있어 아하하하하